간식 달라고 보채는 두찌에게 올바른 원재료의 명품 수제 간식 댕첩 반상을 선물해줬어요 신나게 탐색하던 이 공딩으로 딱 찍히는 모습 참나 강아지 수제 간식 추천하는 댕첩 반상은 100% 국내산 냉장육을 사용한 휴먼 그레이드 천연 간식입니다 꼼꼼하게 선별한 순수 국내산 원료로 만들어져 원재료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색소, 글루텐, 방부제, 첨가제, 부산물을 넣지 않았기에 알러지 반응이 적어요 댕첩 반상은 해서빈증 받은 신선한 원재료만을 고집하며 해서빈증 받은 시설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댕첩 반상 인증서들을 확인해보면 더 안심이더라고요 천연 명품 수라상 수제 간식 댕첩 반상 4종은 모두 이지락 포장으로 개봉과 보관이 편해요 풍부한 단백질의 깊고 진한 감칠맛의 소고기 냉동육이 아닌 냉장육을 사용하여 잡내 없이 깔끔하고 신선하답니다 eş 닭고기 높은 기호성의 닭고기는 국내산 냉장유 권료로 단백 고소해서 두치가 제일 좋아하지요. 국내산 프리미엄 오리고기는 풍부한 필수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보양간식이 되어준답니다. 양식 먹는 시간은 행복한 자체주요. 강아지의 원기회복 간식으로 찐추천합니다. 강아지의 원기회복 간식으로 찐추천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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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적으로 보관이 용이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간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깜짝이벤트 알림받기 이벤트 8 로우이벤트 포토리뷰 이벤트 고고싱 24년 4월 1일까지 무료배송도 누려보세요. 두찌와 두찌의 친구들의 행복한 견생을 위해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